당대판이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노동위원장 이승사 택체할 분이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상축론을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출발하고 계시는 박안주 정책위원장이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경노동위 관사를 맡아서 고생하고 계시는 안혜웅, 하늘의 간사경 노동정주 실추 국회당수장장 이승사 택체할 분이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석 부의장님이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은내석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 대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노총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승사 택체할 분이 오셨습니다. 이동호 삼촌명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인부 위원장 이승사 택체할 분이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이장에 오셨는데 정윤모 상임위원장 이승사 택체할 분이 오셨습니다. 현명 상임위원장 이승재 공무원 위원장 이승사 택체할 분이 오셨습니다. 양경상 시장님 오셨습니다. 조기도 상임위원장 이승사 택체할 분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